지금까지 들어온 주요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아아 한잔하면서 듣는 영윤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네. 총선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단수공천에서 배제했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가 오늘 서울 중성동 갑지역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전략공천을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원래 출마를 준비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제 배제가 되면서 컷오프가 됐는데요. 안규백 전략공간위원장이 회의 뒤에 브리핑해서 전 전위원장의 전략공천 의결했다고 밝히면서 또 다른 의견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임 전 실장을 배제한 채 전 전위원장을 공천하는 데 대한 반대 의견도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잠시 뒤 오후 2시에는 민주당의 의원총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비명계 의원들이 다수 포함된 하위 20% 명단 그리고 여론조사가 어디서 정확하게 된 것이냐 이런 논란도 있어서 당내 비판이 굉장히 거센데 여기에 대해서 지도부가 의원총회에서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오늘 조사가 있다라는 이유로 또 의원총회에 불참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친윤 인사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곳의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친윤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4선의 권성동 의원 강원도 강릉 지역구의 단수 추천을 받아서 5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검찰 시절에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경기 용인갑의 우선 추천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역에 윤두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북 경산 지역에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단수 추천을 받았고요. 또 앞서서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도 공천이 확정된 바 있어서 친윤 의원들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성동구에서 공약 발표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 지금 당 총선 공천에서 친윤 인사들이 대거 생존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제가 안 나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장재원 의원도 불출마했고 김무성 전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원모 후보도 강남 지역구에서 뺐다라는 점까지 짚었습니다. 아직 보류 지역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아직 공천의 방식도 정하지 못한 보류 지역이 63개에 남아있는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아직 발표가 안 된 곳은 늦어질 수 있다고 밝히면서 29일까지 결론을 내기 어려울 수 있지만 늦은 시간 안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 노원 갑을병 지역구 또 호남권에서도 14개 지역구에서 아직 공천을 확정하지 못했고요. 서울 강서 을 지역구도 아직 후보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 공천 잡음의 뇌관으로 지목되죠. 텃밭으로 불리는 TK 지역에서도 대구 동구갑 그리고 북구갑 달서갑 경북 구미 을 지역 등이 현재 보류 상태입니다. 서울 강남 갑을병 3개 지역구 서초 을 지역구도 아직 공천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공관위는 TK 강남권 지역에는 추가로 후보를 추천받는 국민추천제를 통해서 참신하고 화제가 되는 인물을 전략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사 얘기 잠깐 하셨습니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부인 김혜경 씨가 같은 날에 법정에 출석을 했어요. 맞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차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이 대표가 공판에서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이 극히 일부의 녹취록만 보여줬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같은 날인 어제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 측의 변호인은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김 씨 측은 피고인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대접을 하지도 받지도 않는 원칙을 지켰다. 이번 사건 역시 식사비가 경기도의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의 혐의를 다시 한 번 짚어드리면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한 후에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변호사 등에게 총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전공의 파업 속보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에서 80대 심정지 환자가 이송 지연 때문에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면서 구급대의 지연 이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에서 80대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 이송 지연을 겪다가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23일 정오께 있었던 일입니다. 의식 장애를 겪던 80대 A씨 심정지 상태로 구급대에 실려갔는데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계속 확인하다가 53분 만에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가 병상 없음 전문의 의료진 없음 중환자 진료 불가 이런 사유로 병원 7곳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의사 집단 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전 80대 사망 사건에 대해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조사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집단 행동으로 인해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중소본에 즉각 대응팀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런 가운데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동시에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의료사고 위험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논의해 왔는데 여기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의료인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안전공제회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들은 이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소송 위험 같은 법적 부담을 줄여서 의사가 소신껏 진료를 할 수 있게 되고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들도 이탈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정부는 모레 관련 법안에 대해서 공청회에도 개최하는데요. 추가적인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한 의사가 한 말을 두고 지금 인터넷이 시끄럽던데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확정에 대해서 의사들이 집단으로 휴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한 의사 유튜버의 발언이 눈에 띕니다. 현직 의사인 한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에 의사 유튜버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지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 많은데 이분들은 인간이 늙어서 어떻게 늙어서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년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의사가 아닌 간병인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의사가 많으면 고통스러운 삶이 연장될 뿐이라는 말도 합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게 직업윤리에 반하는 발언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신당이라는 명칭에 대한 해석을 또 내놨어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조국신당을 정당의 명칭으로 쓰는 것을 불어했습니다.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건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불어한 설명, 불어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선관위가 지난 2020년에도 비슷한 판결을, 판단을 내린 적이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안철수 신당이라는 명칭을 추진했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로 불어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조 전 장관의 이름인 조국이 아닌 우리나라를 뜻하는 조국이라면 이건 당명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의 창준위가 사용 가능 여부를 질의했던 몇 가지 명칭들이 있는데 조국 민주개혁, 조국 민주행동, 조국 시민행동 이런 명칭의 사용은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조국 한자가 다르면 쓸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새로운 미래에는 민주당 현역 의원이 함도 안 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합의 10%에 속하는 의원 중 한 명이 탈당을 하고 새로운 미래에 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원이 합류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같은 인터뷰에서 서른 의원의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는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사정이라든가 본인의 판단이라든가 이런 걸 존중해드리겠다라면서 저희들과 함께 할 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비동맹 중립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스웨덴입니다. 그런데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했다고요? 맞습니다. 현재 시간 26일 스웨덴에 북대소양주역기구 나토 가입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관문이 바로 헝가리 의회였는데 헝가리 의회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가결하면서 나토 합류를 위한 30개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하게 됐는데요. 스웨덴은 말씀하셨듯이 비동맹 중립 노선을 계속 견지해오다가 지난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이 비동맹 중립 노선을 폐기하고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 신청서를 냈습니다. 핀란드가 이에 앞서서 작년 4월에 31번째 회원국이 됐는데 스웨덴은 트리키에와 헝가리가 계속 승인을 미루면서 가입이 늦춰져 왔습니다. 이래서 이제 핀란드, 스웨덴까지 합류가 된 거고 나토와 접해 있는 러시아 국경선이 기존보다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발트해도 나토 동맹국이 사실상 포위하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 그래서 러시아도 이에 대응해서 14년 전에 폐지했던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의 군 관구를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 뭘 하던가요? 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스웨덴의 나토 합류를 확정지은 데 대해서 상서로운 날이다라면서 나는 이것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러시아에 안긴 전략적 참패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는 최근에 핀란드와 스웨덴 가입으로 더 강력해지고 커졌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대로 항쟁을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단결하고 있고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비상한 연대를 보여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겠습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마지막 공연 계획을 발표하면서 은퇴할 수도 있다 그랬다면서요? 맞습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마지막 공연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요계 은퇴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는데 무려 데뷔 58년 만입니다. 나훈아 씨가 오늘 소속사를 통해서 고마웠습니다라는 제목의 편지를 공개했는데요.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렇게 용기가 필요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쉽고 간단한 말에 깊은 진리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 하면서 은퇴를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높은 소리로 외쳐드리고 싶다. 여러분 고마웠습니다라고 쓰면서 마지막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라고 글을 썼습니다. 결국 이번 공연이 마지막임을 시사한 건데요. 이 콘서트는 인천 청주 울산 창원 천안 원주 전주 등에서 펼쳐지고요. 하반기 공연 일정도 추후에 알려질 예정입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